친애하는 마이클씨 돈 벌려는거지 그냥 나쁜놈 여깄어 여깄네 역시나 내가 안가리도 큰일났다 했는데 결국 박아버리네 안나왔죠? 조심하라구 아야야야야야 어어어 근데 폭탄이 없어 어차피 저렇게 쉽게 터질 리가 없어요 현실에선 아 더워가지고 뒤에도 창문 좀 내 차 아니니 막 다뤄야지 인성 딸려 어이구 야식아 어이구 비싼 차네 더 빨리 아유 교통체증 뭐하냐 내 차밖에 못하겠다 이거 보니까 저거는 저거 제 백호 벌금 울린다 경찰이야 어 그 응급상황인데 비켜줘야지 교육이 안되어 있어 비켜줘야지 그걸 차만 박았다고 그 노린겁니다 대충 세워대요 아무도 아나 여기에 뭐야 아유 또 다네 맞아 어 그러니까 더 방심할 수 있겠구만 아냐 안전히 산 좀 가자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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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어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말이처대 리버티시티에 있던 애는 잠적해버렸다고 저게 누굴 말하는 건지 모르겠어 니코를 말하는 건지 아니요 그 다른 애를 말하는 건지 모르겠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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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아 아 무섭네 이 친구 경찰 앞에 대놓고 과속해버리기 야 불 나오는거 봐 이거 비슷한 염입니다 디타뉴 머플러 오우야 대단해 베리 앰프레스트 2인치 전에 한번 해봅시다 와 저런거 다 어디서 갔는지 모르겠어 대단해 안 돼 안갱이 안경이 그지게 됐어 다이어치색 좀 고급스럽게 걸읍시다 첫 장면 어 땡큐 딱 찍고 스탑 스탑 한 너무 안쓰고싶잖아요 한 천만원정도 어이구야 천이백만원 정도 있다고 합니다 진짜 한건가 아 아 퍼펙트한 진품을 훔치러 왔습니다 흐흫 좋았어 저 말이 당신의 뭔드신지 모르겠을거야 땡큐 오 마이 갓 I'm looking at body 섹시한 I know it 렛츠고 매더 삐기 얍 얍 얍 센스가 없어 차를 세워보면 이렇게 세워야지 저게 진짜 얌 진짜 나쁜거야 저게 보더 위로 조금만 올리면 되는데 그 놈은 어휴 돈 닥 닥 닥 닥 닥 닥 막혀있는데? 아저씨 그거 넘어가시면 어떡해요 그렇지 그렇지 그냥 떨어지면 더 좋겠지만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음 죽겠네 이 정도 거리면 어떻게 내려가 아 안 보여 아이차 아이차 아케오케오케 견딜까봐 음 좀 멀어져다 차가 아이차 문을 열어러 그렇지 봉제공장을 와서 이제 개기 짜고 네 본격적으로 일하면 됩니다 아이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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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가 좀 나아졌습니다 조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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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미스끄럴 뻔인다 속이 조금 막 보글보글 벌여 아이차 네 또 차 뒤집포밋다 이놈의 gta 오리가 너무 많아 아이차 아이차 그 싱글은 업벨트한 적이 아예 없으니깐 아이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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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류 같은건 좀 봐뒀으면 합니다 쭈욱 갑니다 쭈욱 쭈욱 아오 유유유유유유유유 쏠 수는 꼴참이고 내리시죠 포토 키안나 포토 외국에서 왔나보네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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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전술 전술팀 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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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플랭클레인 와야지. 시끄럽게가 더 재미있긴 재미있지만 전 좀 은밀하게 하고 싶습니다. 시끄럽게 하면 인질 중에 제 얼굴을 본 사람이 있을 수 있어. 조용히. 운전사는 이 친구. 도망갈 때가 중요하니깐. 총은 못사도 돼. 저희가 퍽, 좀 커버를 퍽이면 되는거죠. 이 친구는 멀티플레이에서도 좀 나오기 때문에 유명한 친구입니다. 좋았어. 오케이. 갑시다. 하하. 굳이 그래도 참. 옷이 너무 촌스럽다. 옷 좀 바꿔라. 문 닫아줄게. 하이차. 닌자가 닌자. 좋아요. 오우, 안다, 안다. 현잇. 하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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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하아. I gotta start somewhere. Thank you. Maybe one day you can put together your own deals. Your own jobs. So there's still some preparation I gotta do. Sit tight for a while. My buddy Lester will get in touch with the details. 네에 참가하죠. 플랭클린도. 플랭클린도 이제 좀 큰 몰에서 노는거지. I'll be the noob daddy guy I'll hit me hey 어우 야 이새끼야 진짜. 야 맞장 가 이새끼야. 야임만! 아... 저 새끼 저거. 대가 막 후리는건데 저거. 이게 나 새끼 이게... 사람을 말이야 빡치게 분노조절장이 누구세요? 리키? 누구시지? 아... 알았지? 응, 꺼져 이제 아, 쟤노 데려 놓은 건데 아깝네 다음 미션은 갑시다 아직 돈이 없으니까 뭐 지킬수도 없어 주식하랬지? 봅시다 비극적인 전지 폭발로 숨졌습니다 보자 변동결 흠 진짜 주식이 존많으셨네 흐흐흐 저 59달러도 해주나요? 어허 어디다 넣을까? 오, 상승할 시기네 안 돼 돈이 없어 59달러도 안쳐지네 다른 회사는 흐흫 다 안쳐져 59달러도 다 필요없다고 흐흫 아, 새롭다. 새로워 아, 새롭다. 새로워 좀 뭐라 해라 아 끊었죠? 아빠가 안 돼 그.. 저런 게임만.. 이야.. 좀 안되거든요 아.. 막 싸면 마이클 잃을 것 같은데? 아.. 진짜 얄밉다 아들이라는 게 참.. 내가 마이클 같은 상황에 처해서되면 진짜 힘들 것 같아요 저 티비도 지고래 진이 엄마 아빠가 해준건데 너도 뭔가 할 수 있잖아 너도 뭔가 할 수 있잖아 그래.. 아유 한 대 툭 쳐버리고 싶네 저 새끼 저거 아니 빨리 타 이씨 아아이 그거 진짜 빨리 타라고 흫흫흫흫 타 타 타 타 타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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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새끼야 흫흫흫흫흫 빨리 타 그렇지 이 새끼야 아빠.. 애비 말을 제대로 들어야지 이 새끼야 어색 이불 놀려 이씨 물론 아빠도 잘못했어 아니 그렇다고 이씨 티비를 보시면 대도 좀 한 70대 30 그쯤 흫 흫 흫 흫 흫 흫 흫 흫 흫 맞아 툴고 어 깜짝아 박정식당 이었구나 순간 박정식당이.. 박정이라 봐가지고 개놀랬네 맞아 뭐죠 뭐죠 또 샥 했다 그렇지 그니까 자전거 좀 빌려주실 수 있어 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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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흩 흫 흫 흫 흫 흫 흫 흫 흫 흥 흫 희 이 자식아 내가 자전거만 내가 진짜 gta 멀티플레스 자전거만 자전걸로 사나고랬던 사람이야 이 자식아 어디서 덤벼 찍지 마세요 이런 멀리 있는 곳은 힘 조절을 해야 돼 폐할련이 안좋아가지고 지금 이 친구같은 경우엔 그쵸 이렇게 되죠 다왔다 그쵸 쓴 논샤라 아 언제와 언제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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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저기 멀리 보인다 하하 저기 멀리 보인다 달려 달려 빨리와라 빨리와라 하하 맞아 아 아 아 와우 아빠가 간다 지금 압박한다 기본 길력을 상상 향상시켜준다네요 아이고야 이야 봐도 좋다 하나 둘 하나 둘 더 빨리 배 진짜 크다 근데 배 겁나 크네 내 딸 내놔라 어딨어 딸 진짜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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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리와 strengths 쇼핑은 여러분 예 재경영역 뭐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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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려라 어 내가 누군지 모르는.. 뭐지? 미안하다 미안하다 어 망한거 같애 어 망한거 같다 했지 내가 아니 못봤어 못봤어 다시 다시 시토를 보면서 해야하는데 뭐지? 딸밖에 없구나 어이차 이거 이렇게 위험했다 총을 맞았는데도 안주고 쟤네 그냥 부산당한거야 안좋았다니깐 잘한다 난 미쳤다 그래 난 미쳤다 들어와 어 저것도 부산난거야 미안해 미안해 이건 퇴적원이야 그래 이건 퇴적원이야 따라 이건 퇴적원이야 괜찮아 죽지 않았어 정당방향 그래 정당방향 괜찮아 왓타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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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상에 다올라가 영상에 다올라가 다올라가 아.. 아.. 아빠 저 알통이 총 맞은가봐 담배 좀 끊으시오 에휴 싸가지 저 옆에 꼭 있는데 굳이 너 진짜요? 어 진짜네 자 이렇게 끝났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자 이상이었구요 네 뿅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뿅 자 뭐 뭐가 있는데 어 드디어 문자가 왔다 으흠 아 이제 어떡할건데 바로 넘기면 안걸려 됐습니다 뿅